안녕하세요 유니스타즈 그룹 루비 디렉터 김은경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전처럼 함께 모인 추석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고 훈훈한 추석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사 오는 길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본사 오는 길은 언제나 설레입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진 못해 너무 아쉽지만 유튜브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전직은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2남 1녀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예체능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예체능을 가르치는 부모님들도 현재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전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체능은 투자한 한 명당 이렇게 가르치는 게 뒷바라지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비해 취업의 길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고민해 보다가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따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적성에 잘 맞아서 나중에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여자 벌이로 안정적이고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시설장 자격증까지 취득을 합니다. 교사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계획했던 어린이집 운영을 접고 자연스럽게 경단녀가 됩니다. 제가 유산화를 만났을 때 막 모습이에요. 제가 다둥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 집 4호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게 많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고 아이들에게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신랑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는 너무 지극히 평범히 살고 오히려 돈 때문에 고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계획했던 것들을 알아보다가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어린이집을 알아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을 당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출산 시대이고 그리고 작은 어린이집들은 폐원이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월급 원장으로 운영에 어려운 현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 사업도 예전 같지 않구나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 사업을 계획을 접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저희 동네에 커피숍을 한번 해볼까 식당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키즈카페를 오픈하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 그야말로 선점으로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생일 예약이 잡혀서 정말 밥 먹을 시간도조차 없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저희 아이들은 또 자연스럽게 방치가 되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포스에 찍힌 매출이 다가 아니에요. 한 달 높은 매출 뒤에 따르는 월세, 관리비, 인건비, 차 빼고 포 빼면 남는 게 결국 저의 간신히 가져가는 월급뿐이더라고요. 제가 1년 반을 열심히 일을 했던 게 결국 육체 노동 플러스 건강이 악화가 오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노동 수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쳐 있을 때쯤 유산화의 비전을 다시 보게 되면서 결단하고 키즈카페를 속전속결 정리하게 됩니다. 이거 키즈카페를 정리할 때도 신랑의 반대와 주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결단이 옳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더 감사해요. 이렇게 코로나가 올 줄이야. 제가 정리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든 일상이 변해버린 시대가 왔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코로나는 ING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그 당시에 키즈카페를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생계 위협, 실직, 휴직, 비정규직, 수익 급감, 너무 뼈저리게 느끼지 않나요? 주변을 보시면 누구 하나가 안 힘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염보다 이제는 생계가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이 휘청이고 있죠. 제가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고 그때 결정을 못했더라면 현재 나는 어땠을까? 월세나 낼 수 있었을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정리를 했고 대안을 찾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액이 코로나 이후 전년 대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직격탈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종별 폐업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서 그냥 폐업 신고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저희 주변만 보셔도 한식집 굉장히 많죠? 카페. 하물며 프랜차이즈인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현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걸 알기에 자영업자들은 정말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뿐만이 아니죠. 취업시장 한번 볼까요? 취업자 수 하락이며 27만 4천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취업뿐만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불안한 현실인 것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고 있고 비정규직조차도 언제 직장을 나가지 통보를 받게 되죠. 요즘에는. 그래서 모든 현실이 지금 불안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 수입, 근로소득 감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할 것 없이 강제 기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계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유지도 못해 폐업하는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한 미래가 돼버렸어요.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은 누구에게나 바람이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현실상 외벌이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되시나요?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대다수가 한 달 생활도 아닌 일주일에 카드로 다 나가버리는 게 현실이에요. 요즘은 불안해서 카드를 맘대로 못 쓰죠. 안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못 쓰는 현실입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돈의 흐름 역시 시대의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식품이 돈이 된다는 얘기겠죠.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 상위업체 성장률을 2020년 5개에 3,350억, 16.6%나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재정적 도움까지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요즘 먹거리, 생필품, 건강식품 직접 가서 사 드시나요?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나갈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손가락으로 쇼핑하고 집 앞으로 직접 먹거리부터 모든 게 다 배송이 되죠. 이게 바로 직거래입니다. 지금 너무도 잘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싸게 먹는 사람 또는 싸게 먹는 사람의 포인트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사람.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소비자가 곧 판매자, 점포가 없는 형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 모든 것들을 거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룹이 형성되죠. 이 로고 어때요? 많이 보셨죠? 우버가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나요? 저희 카카오 많이 이용하죠. 손가락으로 출발점, 도착점, 결제까지 다 끝나는 시대입니다.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역시 숙박을 연결해주고 있죠. 배달의 민족 캐릭터는 너무 친숙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로 이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집 앞까지 모든 메뉴를 배민이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유산화의 제품과 기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라이프를 공유하고 너무도 친숙하게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맛집에 가면 어때요? 사진 열심히 찍죠. 그래서 올리죠. 저희가 SNS에. 그러면 거기에서 너무 예쁘게 사진 찍었어요. 라고 저희에게 음료수 한 병 주나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프스타일 플러스 좋은 제품 먹고 쓰고 경험을 자유롭게 즐겁게 공유하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다 좋다고 다 성공할까요?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회사니까 당연히 꼼꼼히 따져봐야죠.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 성장, 재무구조, 보상, 플랜,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 공정한 보상, 플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지금도 다단계야. 그리고 귀를 막고 눈을 막는 분 아직도 계신가요? 그러시면 이제는 안 돼요. 이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널프 트럼프, 빌 게이츠.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거래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분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입니다. 창립자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그 창립자의 마인드 너무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만드신 분이세요. 일반 기업과는 너무 다르죠. 미국 유타주에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다녀왔거든요. 엄격한 품질 관리, 인하우스 제조 시설로 제가 유산화의 대단함과 큰 비전을 회사를 투어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책으로 보는 것과는 실제로 다녀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와 확신이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라 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정되어 있고요. 유산화는 제약회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유산화가 제약회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팩트만 봐도 놀라시더라고요. 경제잡지 포버스에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지속할 5대 회사로 선정된 회사입니다.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벨, TGX 그리고 바로 유산화예요. 그런데 유산화는 이미 예전에 유행했어. 그리고 유산화 잘 이름도 모르는 회사야 라고 주변 이웃집 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직접 판매 공제 조합 이 마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엔 광고나 지하철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식 등록된 한국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한 팩트예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는 52개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특수 판매 그리고 불법이 불법 회사가 3200개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산화 코리아의 매출 성장 한번 볼까요? 업계 순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죠. 현재는 유산화 코리아 업계 6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지 않은가요? 탄탄한 회사 보셨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한번 볼게요. 제품은 저희 흔히 말해서 고등어 드라이기, 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저희 제품은 남녀노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식품 그리고 해독, 다이어트, 굉장히 요즘은 해독 시대에 살고 있죠. 리셋, 여자들의 평생 숙제입니다.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셀라비브, 방금 전에 강의 들으셨죠. 셀라비브는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듯이 파라메 성분이 전혀 없는 세포 속 깊숙이 들어가 세포를 재생해 줄 수 있는 완전 탁월한 제품입니다.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전문 서적에서 유산화는 1위예요. 앞으로도 1위일 거고요. 이 객관적인 정보만으로도 브랜드 체인지는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캐나다 선진국 처방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을 제품이고요, 우리 가족이 먹을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인들, 우리는 그냥 흔히 말하는 광고에서 연예인이 선전하고 리뷰가 좋은 그런 영양제를 안내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 제품력의 탁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력은 700개가 넘어요. 제가 이 우수한 제품력 수상 내용만 얘기해도 아마 오늘의 이 시간이 모자를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상,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그리고 컨슈머렛만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놀라운 유산화의 제품력을 보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에서 유산화 제품 두 개가 대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자랑스럽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4,500명 이상의 프로 선수들이 믿고 먹는 제품이에요. 스포츠 선수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유산화 제품은요,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이 먹고 후원하는 제품이에요. 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제품력의 우수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모든 회사가 글로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글로벌 원서버로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유산화 사업을 하다가 유산화가 있는 캐나다, 미국, 일본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고 있을 때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그대로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그 원서버의 비즈니스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먹던 그 모든 포인트가 저에게도 공유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탄탄한 회사, 탁월한 제품력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보상 플랜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좋고 제품도 좋아요. 그런데 보상 플랜을 아무리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타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제한을 두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줄지. 하지만 유산화의 보상 플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방식, 주정산, 주지급, 월급 아니에요. 매주 금요일 날 주급을 받습니다. 무한 기피예요. 단계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자녀 실적 2월, 마감이 아니고요. 저희는 무한 2월입니다. 20% 동일, 무한 수입. 유산화의 보상 플랜의 소실적의 20%는요. 직급과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후원 수당을 준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처음 시작했다고 불공평하게 타사처럼 이렇게 3%, 12% 난 오래됐으니까 21%를 받는다라면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피라미드의 구조겠죠. 그러나 유산화는 지금 시작했어도 하고 있어도 먼저 시작했어도 누구나가 똑같이 동일 비율의 20%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절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원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함을 가지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 한번 해볼까요? 비즈니스 센터는 말 그대로 유산화의 가게입니다. 유산화의 비즈니스 센터 1호점 1호점 2호점 3호점 1호점은 내가 해독을 한 번만 하는 것만으로도 가게를 하나 준대요. 제가 자영업을 해봤습니다.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인테리어부터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산화는 해독만 했다고 이렇게 한 개의 가게를 주고요. 나만 하기 그러니 신랑이랑 한 번 할까? 아니면 엄마랑 한 번 할까? 이렇게 두 명만 해도 2 플러스 1으로 가게를 세 개를 준대요. 3BC로 시작하면요. 400점 점수가 되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개의 가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두 명의 소개로 수익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해독을 했는데 해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 씨에게 해독을 전했습니다. 김 씨가 너무 좋다고 안 씨에게 전했어요. 제품이 발을 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박 씨에게 전했습니다. 박 씨도 해독하고 또 온 전 제품을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본인의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 씨에게 전했어요. 두 명의 소개로 저희 무한 깊이라고 그랬죠. 쭉쭉쭉쭉 라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두 개의 라인이 성장하면 기본급으로 최대 월 70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군요 하고 추가 BC라고 해서 가게를 4호점, 비즈니스 센터를 5호점. 우리 어때요? 그냥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만 봐도 잘 되면 서울점, 부산점, 대구점 쭉쭉쭉쭉쭉 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한 가게당 이렇게 두 개씩 가게를 저희에게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라인을 피는 거예요. 또 이 씨에게 새독을 전했어요. 이 씨도 너무 좋다고 한 씨에게 전했습니다. 한 씨가 김 씨, 이 씨 쭉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 세 명의 소개로 수익을 만들었는데도 월 1500만 원의 수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2번 센터에서도 추가 BC 6번, 7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명의 소개로 수익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최 씨에게 권하고요. 최 씨가 권 씨. 그리고 쭉쭉쭉쭉쭉 우리 무한기피로 내려가고 있죠. 네 명 이렇게 네 라인으로만 성장을 해도요. 기본급으로 월 24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추가 BC는 벌써 8번, 9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추가 센터로 수익을 만드는 건요. 따따불의 복리이자처럼 극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수익이 무한 증가가 돼요. 가게 하나만 맥스해도 골드 월 700만 원의 수입이 만들어지고요. 루비 월 1500만 원 그리고 가게가 9개까지만 만들어져도 9,900 월 1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주변에 월 1억 버시는 분 많으신가요? 네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게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소비만 하면 된대요. 저는 아이들도 많고 제가 제품을 먹지 않으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40만 원으로도 모자랄 만큼의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게 20만 원, 40만 원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어느 가게 하나가 월세가 20만 원이 있을까요? 40만 원이 있을까요? 네 무한으로 우리는 가게는 늘어나지만 혜택을 누리는 건 20에서 40. 그냥 건강 챙기세요라는 금액밖에 안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생 매칭 보너스. 신규 파트너 이거 15%를 평생 보너스로 더 주겠대요. 회사에서는요. 후원 수당만으로도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는데요. 그 밖에도 평생 매칭 보너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자동 맥스아웃 보너스는요. 250불을 더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받아 봤는데요.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좀 먼저 성공하신 분들이 그 자동이체 맥스아웃이에요 라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것 또한 무한으로 우리에게 수입을 주는 거고요. 엘리트 보너스. 여기에 대한 보너스는요. 유산화를 소개시켜준 분에게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아마 잠을 오늘 못 주무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열심히 유산화를 하다 보니 이렇게 드레스도 입혀주더라고요. 골드가 되고 이그젯 골드가 되고 루비가 돼서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으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 넷 아이의 엄마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가 넷인데 어떻게 일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가 넷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누려야 할 것들이 앞으로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은 추억 소환이 된 사진입니다. 여행을 갔어요. 유산화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여행을 떠나래요. 그것도 저 아닌 원 플러스 원으로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제 신랑 사진인데요. 처음 생각하면 정말 같이 데리고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남편의 반대로 아마 이 일을 하지 못했더라면 유산화의 비전을 보지 못했더라면 저는 너무 우울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지식한 남자여서 제가 여행을 같이 갔었어요.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이 사고 방식이 달라졌고요. 유산화의 회사를 제대로 보고 아 유산화밖에 없구나. 그 다음부터 살림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랑 단항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엄마에게 효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고작 해야 명절 때 몰래 드리는 용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모시고 가니까 정말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그냥 보내드린 여행이면 이렇게 퀄리티 높고 이런 고급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앞으로 더 효도할 일이 더 많겠죠. 그리고 제가 미국 여행,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이렇게 다녀왔어요. 유산화가 아니었으면 이런 여행도 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가장 갖고 싶었던 차도 샀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산 거죠. 오히려 저의 남편이 기사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잠자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글로벌 비즈니스잖아요. 원서버로 인도네시아에서 캐나다에서 다른 나라에서 드시고 먹고 있는 제품들이 정말 따박따박 저의 후원수당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성공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네, 건강, 시간적 여유로움, 재정적 자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유산화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